자 아버지. 뭐 이런 데 데리고 왔어. 여기요? 어디죠? 여기가 그 저기 게이트볼. 게이트볼. 어르신들 많이 하시던데? 어른들이 하시겠죠. 게이트볼 같은 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. 회장님! 네. 저기 창인 어르신. 여기 게이트볼 회장님. 자 좀 앉으셨다가 편하게. 편하게 앉으세요. 회장님이 아버님이 진짜 완전 왕팬이셔요. 전화하셨는데 얼마만 좋아하셨는지 막. 그런데 이거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? 사사회는 올해 73시입니다. 노르방지 동생이야. 저는 곧 게이트볼에 친 데가 벌써 한 7년 됩니다. 아. 60대. 60대에 대한. 아니야 그럼. 또 승부욕 자승부욕. 아 이거 안 되는데. 이게 또 나오죠. 아버님이 또 권투 선수 출신이라. 아 또 일어 쓰셨어 또. 당구를 잘 치시니까 이것도 아마 그죠? 잘 치실 것 같은데. 승부욕이 있으면 뭐든 잘 하시죠. 첫 게이트볼 과연. 기술이 있을 텐데. 어 됐다. 아 잘 치셨어. 야 말이 돼? 어어. 어어. 통과하셔야 돼. 저쪽까지 보내셔야 돼. 아니 근데 골인까지도 원래 못 시키지 않아요? 됐다. 됐어. 아. 이야. 이게 약간 당구랑 골프랑 섞은 거다. 아 통과. 어머 이거.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. 됐다. 오 한 번에. 이야. 맞으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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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시니까 악수하는 것 같은데. 1,2 이상 전 사람 때문에 낫네요. 오. 운동 신경 있으시네.